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구퇴를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전라북도의회는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했습니다. 다른 시도로 외연을 넓혀 공동안건 채택 등을 통해 현안 해결에 나서고 안으로는 인사권 독립, 대변인재 도입 등 한층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례안 190여 건과 건의안과 결의안 70여 건 등 4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은 250여 건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등을 위한 6개의 특위를 구성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5개에서 9개로 늘리고 갑질과 성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 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후보자 검증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유급 휴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출석정지 의원의 의정비 수령도 조례를 손질해 제안했습니다. 약간 특권적인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컸죠. 하지만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척발되는가 하면 갑질로 공무원 노조에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징계를 했다고 하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고요.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제도를 만들면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와 협치로 일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